시간을 해결해주는 건 없다.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다면 나 자신과 마주서서 스스로를 장악하고 세상의 경랑 속으로 과감히 뛰어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만의 꿈을 찾고 이루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는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나는 까칠한 사람이다. 꿈을 향한 도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타인과의 양보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양보를 말한다. 일단 목표를 세우면 지독할 만큼 밀어붙였다. 몸이 망가지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목표로 한 것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다. 어쩌면 그 덕분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세운 두 번의 꿈을 모두 이룰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열심히 달려왔는데도 30대 중반이면 명예퇴직 대상에 합류하게 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행복하세요? 순간 참석자 400여 명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깊은 적막이 흘렀다. 일이 재미없지만 돈은 벌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럭저럭 하루를 떼우고 있진 않은가요? 하기 싫은 일이지만 가족을 위해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분은요? 아무리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도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도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잠시라도 짬을 내서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것, 여러분의 꿈이었던 것을 다시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전 이제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30대 후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전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30에서 40% 정도의 지점에 이르렀고, 앞으로도 최소 30년 이상 돈을 벌어 자급자족해야 한다. 내 인생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해야 하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일에 욕심을 내보면 어떨까? 더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행복을 유의하지 않길 바란다. 장담하건대 꿈을 막고 사는 삶은 기대 이상으로 근사할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단, 미래가 있는 곳에서. 시간을 두고라도 평생 하고 싶은, 또 할 수도 있는 일을 찾자. 자신이 돈도 팩도 없는 대한민국 월급쟁이의 범죄에 든다고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퇴직 후의 미래를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 나는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영어 말 공부를 열심히 해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영어 공부 말고 영어 말 공부. 영어는 언어다. 30년 동안 이어지는 다국적 IT 기업 경력의 시작은 영어 말 공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어 커뮤니케이션에 능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보고 사과하는 시야가 한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된다. 시야의 확장은 자신의 능력을 펼쳐보일 그라운드가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기회가 많아짐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각자가 가진 시야의 크기에 따라 그 시장이 내포하는 의미가 달라질 것이다. 바라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것도 모두 나에게 달렸다. 세계의 큰 시장에 있는 많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영어 말은 세계화의 출발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자신의 세계를 넓히는 일에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주식회사 리빙진 대표 김진아 아마존 톱셀러 주식회사 리빙진은 식물성 젤라틴으로 아마존 미국에서 젤리 푸딩 분야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제품 자체도 독보적이었지만 모든 제품에 김진아 대표가 성글씨로 적은 엽서를 동봉하고 SNS에 제품을 활용한 레시피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는 등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심어린 서비스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이다. 글로벌한 성공 비결을 묻는 말에 김진아 대표는 이렇게 답하곤 한다. 내가 좋아하면서 인류에게 유익한 일을 찾으세요. 스타트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에서 얻은 몇 가지 깨달음을 나누고 싶다. 1. 실패한 순간에도 정신 차리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으려면 자신의 현재 자본과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 계속하고 있어야 한다. 2. 더욱 솔직해야 한다. 투명한 것은 강력한 힘을 지닌 무기가 된다. 화려해 보이기 위해 덧붙이는 거짓들은 독이 돼 돌아온다. 약점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3. 들은 것을 모두 믿지 말자. 동시에 뒤에서 누군가의 험담을 하거나 말을 전하지 마라. 사람의 실수는 대부분 입에서 시작된다. 4. 인간관계에서 괴과 부스러움을 만들지 말자. 5. 적이 나를 공격하면 이는 곧바로 회사의 타격으로 이어진다. 6. 적이 있다면 관계를 개선하고 아직 적이 없다면 이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조금 손해를 보면서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5. 갑자기 큰 기회가 왔을 땐 의심부터 하자.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다. 계약서를 먼저 쓰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기본적인 순리를 생략하고 진행되는 일이라면 그것은 거짓일 확률이 높다. 큰 기회는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온다. 6. 쉬는 것에 죄책감을 갖지 말자. 쉴 땐 당당하게 쉬는 것이 좋다. 알다시피 업무 시간과 성공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일할 땐 최선을 다하고 쉴 땐 제대로 쉬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면 꼭 큰 화를 입게 된다. 하루에 최소 5시간은 자야 일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7.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존해야 한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삶은 좋지 않다. 경제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독립이 필요하다. 혼자서 서비스의 A부터 G까지 운영할 수 있어야 인생이든 사업이든 이끌어갈 수 있다. 8. 그렇지만 멘토는 필요하다. 앞으로 하게 될 많은 것들은 대부분 처음 하는 일일 것이기에 꼭 내가 걸으려는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의 조언을 받도록 하자. 멘토에게 간절히 헬프를 외쳤을 때 외면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했기 때문이다. 9.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하는 것이다. 10. 스타트업은 멀다니는 이슈에도 타격을 입는다. 그러한 고비들을 잘 넘겨야 생존할 수 있다. 존버는 과학이다. 11. 어떤 사람을 주변인으로 둘 것인지가 무척 중요하다. 내가 닮고 싶은 건강한 사람들을 주변인으로 두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자기 개발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12. 하지만 인맥을 쌓는 것에 힘을 쓰진 말자. 인맥을 위해 시작된 관계는 진정성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 어렵다. 12. 매일을 진실하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13. 도움은 그런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다. 14. 목표가 생기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된다. 15. 좌절과 실패는 바이러스와도 같다. 15. 처음에는 면역력이 없어 무너질 수 있지만 한 번 겪어보고 나면 다음은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나 보낼 수 있다. 15. 물론 매번 같은 바이러스가 오는 게 아니라 변형 바이러스가 오는 게 문제이긴 한데 16.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동안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도 진화할 것이기에 해볼 만한 싸움이다. 16. 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생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할 수 없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항체를 발현시켜 바이러스를 이길 것인지 아니면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렸다. 16. 예용덕 저자의 5년 후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라는 책이었어요. 16. 저자는 변화를 이끄는 그룹에 속하는 방법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 스스로 공부하는 걸 꼽는데요. 16. 인공지능 시대, 데이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16. 많은 업무 방식 바뀌고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16. 그거에 대해서 마냥 걱정만 하고 있는 것보다 17. 스스로 변화를 발맞추려고 한 걸음이라도 먼저 내딛으라고 하는데요. 17. 맞아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닥쳤을 때 대응하는 것보다는 18. 같은 일이라도 겪을 때 내가 능동적으로 먼저 대비를 하면 18. 변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한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8. 변화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리딩그룹에 소속되려면 19.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9. 나는 항상 공부를 하라고 얘기한다. 20. 뭘 공부해야 하는지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21.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저자는 공부는 어디에서든 할 수 있어요. 22. 책, 잡지, 웹사이트, 영화, 취미클럽 등 23.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활용해 공부할 수 있죠. 23. 맞아요. 가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터넷 기사 읽을 때 있잖아요. 24. 그게 만약 웃기거나 가식거리라서 몰입해서 보는 게 아니라 24. 만약 제가 공부하라고 시켰으면 보기 싫었을 정도의 전문성이 있는 기사? 24. 그런 것도 내가 필요하고 내가 관심이 있을 때 읽으면 24. 머리에 너무 잘 들어오고 내가 공부하는 줄도 모르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4. 미음받을 용기로 유명한 기시미 치러져자의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 24. 은퇴 후에는 진짜 직장에서 이거 해놓으세요, 저거 하세요 이런 사람도 없고 25. 내가 온전히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서 굉장히 세부적인 파트 25. 정말 딱 관심 있는 분야만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25.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에 따라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잖아요. 25. 그리고 그 책에서 평균 수명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26. 그 말도 너무 공감이 갔어요. 26.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내가 100살까지 살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26. 100살까지 살 거라고 막 계획을 세워서 27. 아, 지금은 한 50년은 내가 싫어하지만 돈을 잘 버는 일을 해서 27. 말년부터 그래도 아직 길게 남았잖아. 그때부터 또 좋아하는 일을 하자. 27. 뭐 이렇게 100날 혼자 계획을 세워봐야 내가 언제 죽을지 진짜 모르는 일이고 27. 그런 걸 잘 생각하면 28.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한다는 게 등구름 잡는 일인가? 29. 아니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29. 이 저자의 문장이 되게 공감이 갔어요. 30. 하고 싶은 일을 하자. 30. 단, 미래가 있는 곳에서 뒤에 붙은 문장이 무섭게 다가오죠. 30.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31. 책임감이 될 수도 있고 31. 성견짐을 가지는 것? 그런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 31.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하는 문장 같아요. 31. 5년 후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32.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32. 10년은 너무 길고 1년은 너무 짧고 33. 딱 5년 후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33. 그런 생각에 가닥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에요. 34. 목표가 생기면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된다. 34. 하고 싶은 일 다 이루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34.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